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 그러나 관광지를 찾는 이들조차 없어서 목표 관광객 수를 낮추든 해외 관광객 타겟을 바꾸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 분야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관광객이 도대체 얼마나 줄었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 기자께서 짚어주시죠. 올해가 대구, 경북 관광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비상도 익혀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호텔 예약 취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의 앙봉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주요 호텔 20개소의 예약 취소율이 약 30%에서 4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올해는 3만 5천 명 정도로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는 30%에서 40% 정도 방문객이 감소를 했고 특히 경주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당장 코로나19가 확산된 중국에서 관광객 취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정된 허베이성 관광객 300명이 지금 취소를 했고요. 또 3월과 4월에 방문 계획인 산동성과 허난성 등 약 530명의 중국 관광객들도 경북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가 3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람회 그리고 홍보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축소가 되면서 해외 관광 시장 개척에도 상당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실상 관광 저조를 보였던 대구 경북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방문객 4천만 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북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구 경북 관광의 준비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좀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기간 동안 좀 알차게 내용을 준비해서 진정되고 나면 의욕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지 관광 마케팅도 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경북도는 예비비 56억 원에 긴급 투입해서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136곳에 열감지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방역 물품을 보급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의 전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경상북도나 시군 그리고 교육청 산하기관에도 직원들의 휴가를 좀 빨리 보내자 휴가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 타고 경부 여행이라는 관광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비롯해서 축제 품앗이라든지 또는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전면 가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가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주요 지역을 최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시지오카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해외 수학여행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경상북도로 수학여행을 좀 많이 와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일본에 있는 해외 도미넬을 통해서도 일본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 휴가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휴가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공공기관들은 좀 일찍 휴가를 좀 다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의 각 시군 향후에 등 출항민들에게 또는 관광지와 전동시장을 찾도록 고향 방문 주간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대구 경북 관광회의 마케팅을 또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그리고 버스 타고 대구 경북 여행 또 축제 품화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광역지자체라고 해도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광업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피해 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 납부기한 연장 또는 감면을 요청했고요.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10%를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문체부 관광지능 개발기금이나 중소기업 자금을 좀 특별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손세정제 구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좀 특별 교부세를 내려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체전을 비롯해서 올해 계획된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 해고 또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연계한 행사들을 지금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에는 경상북도에서 전국 체전이 열리는데요. 전국 체전을 새마을운동과 6.25를 연계한 문화체전으로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전국 체전이 10월 8일부터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전국 체전을 대한체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다. 이런 상징성 그리고 역사성과 함께 경북 제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북도는 화랑이라든지 선비 그리고 호국, 새마을이라는 경북의 4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대 정신과 또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특색 있는 체전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열리는 올림픽을 염두한 마케팅도 있죠? 맞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올림픽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에 앞서서 선수단이 짐을 풀어놓고 훈련을 하는 곳은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고 하죠. 이 지역으로 경북 지역을 좀 택해달라고 하는 유치전을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과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신종 코로나, 코로나19의 역량으로 아무래도 많은 국가에서 좀 꺼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기후도 비슷하고 방역 문제도 문제가 없는 우리 한국 그중에서도 경북을 좀 택해달라 이런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에 국군 체육부대가 있고 예천에는 국제 양궁장 그리고 상주에는 국제 승마장, 김천 종합운동장 등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전을 좀 강하게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보면 수영, 카누, 근대 5종까지 14개국이 4종목에 410명의 선수단을 유치한 상태인데 이것보다 앞으로 더 유치를 해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종교를 테마로 한 관광 명소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이를 외국인 관광의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종교 시설을 이용한 관광 테마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서구청이 상리동 세방골 성당 그리고 비산동에 있는 비산성당 일대를 성지순리의 관광 명소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종교를 테마로 한 관광 명소들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 중구청이 2017년부터 남산 한우리 행복 공간 사업을 통해서 종교 테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산동과 덕산동 일대가 천주교인 관덕정이 있고 또 개신교인 남산교회 그리고 불교인 보현사 또 유교인 문우관 등 4개의 종교 시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또 중구동산동과 개산동 일대에 있는 개산성당 그리고 제1교회는 이미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근대문화 골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안동시가 2017년도에 화정동과 목성동 일대 국내 최초의 종교타운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곳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첫 번째 사목 생활을 했던 목성동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안동교회와 경북 유교문화회관 또 대원사 등 여러 종교의 핵심 시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지필했던 인각사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 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결교회가 있는 군의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군의군도 종교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교를 테마로 한 관광 자원 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 관광지는 도심의 현대적 문화와 어우러져서 종교적으로 또는 건축물로도 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 영북 종교 명소들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최근 봉준호 감독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대구 지역에서 덩달아 축하하고 났었단 말이죠. 이를 관광 마케팅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왜 봉준호 감독과 대구와 연결이 될까.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는 고향이 어디시죠? 전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조정훈 기자님의 서울이 어디시죠? 서울이 어디죠? 고향이 어디시죠? 대구입니다. 대구죠. 봉준호 감독이 태어난 곳이 대구 남구 봉덕동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봉덕동과 대명동에서 살았고 이후에는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봉감독 고향이 대구라는 점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대구시와 남구가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민주간 행사 때 봉감독을 초청해서 감사패를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뤄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당일날 봉감독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6월에 열리는 대구 국제뮤지컬 홍보대사를 봉감독에게 부탁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남구의 경우에는 봉감독이 살았던 집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카페거리와 봉준호 감독과의 연결을 통해서 문화관광산업을 한번 부응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과 연계한 콘서트인데요. 이곳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올해 대구경부 관광회회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세계가스총회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케이팝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케이팝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또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서 연초부터 상당히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 콘서트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콘서트가 연기가 되거나 한다면 방탄소년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의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구에 정말 큰 기회이거든요. 대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대구시가 좀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오는 29일 날 열리는 고척동이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뮤직 어워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참석을 한다면 대구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상황을 다시 조명해보자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죠. 얼마 전 이슈토크에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여행 업체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사실 지역에 있는 여행 업체들이 일본으로 관광 가는 국내 소비자들이 줄어들려 보니까 좀 타격을 입었거든요. 때문에 아예 대구시장 철수를 결정한 여행사도 나오면서 여행업계가 좀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파악한 대구시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업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 15개 주요 여행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소 수수료 환불 등 총 90여 건의 피해를 신고했고 피해액은 3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피해보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진다면 걱정이 더 실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까지 대구 지역 여행사가 계속해서 악재를 만나고 있다 때문에 철수나 구조조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대구에 기반을 둔 은행이 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숙박이나 음식 다른 서비스 업체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 업체가 워낙 많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특별 지원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관광회에 켜진 적신호 어떻게 대비해야 청신호로 바뀔 수 있을지 두 분이 과제를 던져주면 어떨까요? 조 기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경북 관광을 위해서 국내 전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직원들에게 조기 휴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다양한 정책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가장 그 지역이 친절했다라는 걸 느끼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무뚝뚝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좀 더 밝은 표정으로 관광객들을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우리 지역에 많이 와도 괜찮다라는 인식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깔아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구 경북 관광회가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도 과연 목표했던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관광객 4천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구시 광역 의원들과 그리고 경북 7국 군 의원들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해외 국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선출직 지방 의원들은 이런 사태와 관계없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닌다. 우리도 주 타깃층을 외국에 있는 지방 의원들을 잡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직접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과연 관광객들을 불러 일으킬 만한 우리 지금 유튜브나 동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대구와 경북이 자랑할 만한 영상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있나 되짚어보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대구와 경북을 직접 살펴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전에 3월에 중국에 가서 관광객 유치를 직접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축소가 됐잖아요. 여기에 들어갔던 계획을 온라인 사업 계획으로 바꾸는 전략 이제 대구와 경북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우 유스토크에서는 2020 대구 경북 관광회에 켜진 적신호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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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